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쿠버네티스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입니다. 이번이 보강 B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쿠버네티스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러블 슈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베이그런트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베이그런트를 업을 하면 항상 잘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종종 여러 가지 에러를 맞닥뜨리게 되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거나 다시 시도해서 그냥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걸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규칙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트러블 슈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개발자나 엔지니어를 하실 때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접근해서 다루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거나 정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녹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니어분들은 이미 충분히 숙련되어 있어서 본인만이 갖고 있는 로직이라든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런 시니어분들이 아니라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신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트러블 슈팅이라든가 이러한 과정들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녹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에 봐야 될 부분은 의도된 에러 메시지 즉 현재와 같이 의도된 메시지라 하면 화면에 프로그램에서 에러를 인식을 하고 에러를 출력해 주는 것을 의도된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개발자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출력되면 좋겠어라고 이미 내장시켜놓고 화면에 출력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통 포함해서 제너럴하게 보통 일반적인 메시지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실 수도 있고 혹은 이 부분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거나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SSH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호스트 시스템의 리소스 호스트 시스템의 어떠한 부분의 문제 VM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네트워크 문제 방화벽 아니면은 뭐 중간에 거쳐가는 공유기 이슈 등등등에 대한 여러가지에 대한 가능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검색해서 해결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러한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챗GPT가 있으니까 챗GPT에다가 SSH 타임아웃이 어떤 때 발생해? 혹은 지금 베이그런트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친절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게 바로 해결이 안될 가능성도 높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도되어서 화면에 출력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로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로그 메시지 하나를 볼 건데요. 지금 V박스 서비스 로그라는 것을 보면 이걸 한번 실제 볼까요? 지금 B002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B002입니다. 여기에 버철박스 밑에 버철박스 서비스 로그를 넣어두었습니다. 이 버철박스 서비스 로그는 사용자 그리고 점 버철박스 밑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로테이션해서 쌓게 됩니다. 그래서 버철박스 서비스 로그를 눌러서 보게 되면 이 버철박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했었고 어떠한 내용들을 시대했는데 잘 안됐어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동작을 최근에 했고 가장 보통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메시지들을 보고 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하고 채치피티에 물어봐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저장소에 이슈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이슈들을 현재 있는 로그와 맵핑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했거나 이런 식으로 임시 조치했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해결할 수 있고요. 저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디버그 로그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그 로그는 개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자세한 로그 사실 로그는 보통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출력되는 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 로그를 통해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검색하거나 기터브 이슈에서 찾아가고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 이슈가 어떤 때 발생하는지 뭐 그에 관련되어 있는 기반 지식들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그 로그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베이그런트 업 디버그 타임스탬프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뭐 맥OS에서 실행한 것을 보면 이건 좀 많군요. 이거 말고 뉴 디렉토리 아웃풋을 보면 이 지금 베이그런트 업을 하고 디버그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본 건데 베이그런트 버전이나 루비나 그리고 시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처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타임아웃이 발생했는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베이그런트와 버츄얼 박스 호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볼까? 저렇게 해결해볼까? 라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시도를 하고 저런 시도를 해보려는데 해결이 안 돼서요. 이제는 검색보다는 디바이드 컴커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점을 기반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조건을 알아보는 것을 하였습니다. 디바이드 컴커는 나누어서 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챗GPT와 구글을 통해서 찾아본 발생하지 않는 버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베이그런트와 버츄얼 박스에 적용을 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의 호스트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즉 다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베이그런트나 버츄얼 박스 버전 이슈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있는 베이그런트 파일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베이그런트 파일을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을 했다는 얘기는 베이그런트 파일을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VM 이미지만 놔두고 다 뺐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베이그런트 파일과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와 발생을 하는 거군 이라고 생각해서 아 이번에는 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큰 차이점을 바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기도 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바로 파악할 수는 없어서 안되겠다. 다시 디바이드 컨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호스트 환경을 좀 봤습니다. 지금 윈도우 10이 아니라 맥OS나 윈도우 11에서 지금 제가 돌렸던 베이그런트 파일 단순하게 운성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돌리는 쉘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맥OS나 윈도우 11에서 돌렸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저의 호스트 시스템과 무언가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디버그 로그를 좀 파기로 했습니다. 디버그 로그를 좀 파봤더니 계속 발생하는 메시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기존의 기터브의 이슈를 파악했을 때는 아 이거는 정상적인 거야. 원래 계속 시도하고 좀 기다린 다음에 시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얼마나 과도했는지 지금 이 뉴디렉토리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간에 한글이 있잖아요. 한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게 C 밑에 P64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밑에다 넣고 돌렸는데 문제가 또 발생을 했던 거고 여기서 쭉 보다 보면은 이제 타임아웃이 났었고 타임아웃이 나기 전에 계속 발생하는 거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과도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가 타임아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카피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환경변수로 놨으니까 VBOX 매니저 EXE라는 것을 VBOX 매니저라는 것을 보고 여기에 있는 VM들을 읽어다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건데요. 일단 VM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건 UUID라고 해서 그 VM들의 고유값이고요. 이 고유값에 대해서 정보를 읽어오는 거구나. showVM 인포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딱 해봤더니 아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군 이라는 걸 검증을 했고 이 정보를 결과적으로는 못 읽어와갖고 그 프로세스를 기다리다가 엑시트 제로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다가 이제 SSG 타임아웃이 나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엑시트 스테이터스 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엔 정상이 아니지만 어쨌든 표시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SSG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문제가 터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정보를 내가 실제로 파워셀에서 돌렸을 때는 나오는데 쉘에서 안되네? 그러면 혹시 이게 굉장히 여러 번 시도하는 거니까 지금 타임 스탬프만 봐도 1초에 한 번씩 시도하잖아요. 1초에 한 번씩 시도하는 게 과도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성능인가? 그러면 이 정보는 메모리가 아니라 디스크에서 읽어올 테니까 SSD가 이슈인가? 라는 데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해결은 SSD의 성능 구성을 변경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성능 구성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삼성 SSD 980 1TB를 쓰는데요. SSD가 고장이 나서 하나 새로 사서 추가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 기본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설정은 없지만 보통 오버 프로비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그런데 좀 의심스러워서 그냥 풀 퍼포먼스 모드로 바꾸고 해봤더니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드라이버 단을 분석하거나 제가 그런 건 아니라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초당 많은 양의 쉘이 돌아가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응답을 정확히 못 주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트러블 슈팅은 단순히 로그만 보고 검색해갖고 그걸 적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나 내용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정한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로그가 발생하는 주변부에 있는 내용 그 로그가 어떤 때 발생하거나 로그가 어떤 내용을 의미를 하고 나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라는 가정을 세우고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나의 환경과 구성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가정을 해야지만 그 가정이 정확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랩탑, 제가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 누가 SSD의 성능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이슈가 있었었고 사실 트러블 슈팅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깨닫게 되는 게 변경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현업에서 변경을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 변경이 예상치도 못한 거에서 그 이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로그와 그리고 실제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식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표현되어지는 매트릭, 로그 등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가정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제가 이번 보강을 녹화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제가 오픈 채팅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다니다 보면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문의를 딱 주신 다음에 바로 답을 얻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거기에서 종종, 자주는 아닌데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럴 거면 바로 물어볼 걸 그랬어요. 이렇게 금방 해결될 거면 진작에 물어볼 걸 그랬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조심스럽고 약간 저의 개인 의견이긴 한데 그러한 트러블 슈팅 과정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러블 슈팅 과정을 통해서 쌓은 지식은 정말 오랫동안 남고 자기의 본연의 지식이 됩니다. 사실 저의 지금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하는데 10시간에서 15시간이 걸렸고 일자로는 한 이틀 정도 걸렸는데 저는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베이그런트의 디버그 로고 보는 법 베이그런트가 버츄얼 박스와 통신하는 방법 프로비저너가 어떤 식으로 동작해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로직이라든가 내용 이게 나중에는 테라폼이라든가 다른 프로비저닝을 할 때 그리고 다른 하이퍼바이저가 동작할 때 여러 가지의 기반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과정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을 몇 시간, 며칠을 했다고 자책하시거나 그 시간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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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로그나 내용을 보시고 이 부분을 빠르게 답변을 얻는 거가 능사가 아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본인의 지식이 돼서 네, 많은 성장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녹화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러한 본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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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